인스타그램 레드벨벳 SMTOWN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그룹 레드벨벳 멤버 조이가 넘사벽 비주얼을 뽐내며 중국을 현하게 밝혔다. 인스타그램 레드벨벳 SMTOWN 무대에 오를 때와는 달리 엽게 메이크업을 한 조이는 뚜렷한 이목구비를 과시하며 부러움을 자아냈다. 인스타그램 레드벨벳 SMTOWN 평소 반려견 해니미를 끔찍하게 사랑하기로 유명한 조이는 이날도 귀염뽀짝한 해니미의 사진을 함께 업로드했다. 인스타그램 레드벨벳 SMTOWN